최신 이슈앤상식 4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칼날이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까지 나오고 보면 한미 FTA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도 있겠죠.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자 간단하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보호무역은 개별 국가의 이익만 따집니다. 반면 자유무역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이익을 함께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면 자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단기적인 정책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수입이 차단되니까 그러면 유리하기만 하냐? 아니요. 수출도 잘 안 됩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아직 없는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지 경쟁 없이 경쟁력을 갖추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얘기는 당장에 자국의 이익을 추가하겠다. 자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의 논리가 될 수 있지만 세계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세계 경제에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서 크게 피를 본 적도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모르고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긴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국정 공백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한편 다른 얘기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미 FTA 발효가 5주년을 넘어섰죠.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만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을 준 게 사실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관되게 보지는 마세요.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라고 봐야겠죠.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중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국정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걱정스럽네요. 이제 장미대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새 정부가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또 몇 달도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국정 공백은 어떻게 할지 지금 바람이 있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정화될 때까지 무슨 일이 그냥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탑 이슈 첫 번째 중국의 보복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대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보복을 시작했죠. 이미 보복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시작됐습니다. 한류 스타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한국 문화 컨텐츠에 대한 제재는 이미 시작이 됐었죠. 이제 유통업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골프장을 제공했던 롯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어떻게 중국 정부가 이럴 수 있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 잊지 맙시다. 관치경제라고 해서 정부가 경제에 많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냥 공산주의 국가예요.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공산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중법투쟁이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원칙을 잘 지키지 왜 그랬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에 이어서 또 관광산업에까지 결정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좋은 기회다. 다양한 국가들에서 관광을 올 수 있게 확대를 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덕분에 잘 나가고 있던 화장품 관광 면세점 전반적인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에 대한 제재는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 자 대비책으로 내놓는 거 좀 다른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를 일명 G2라고도 하죠.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는 지정학적 위치나 또는 정치적인 위치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활용보다가는 양쪽에서 터지는 동네 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우등 터질 위험도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면 될 텐데 별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미국에게 뭘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그래요. 참 중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꼭 그걸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용,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내용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이슈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한참 걸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열망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집회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로 이어지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헌재가 다루었던 다섯 가지 쟁점. 아쉽게도 한 가지만 헌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진 건 없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거 하나만 헌재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의 경우에는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여기 대해서는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죠. 너무 방대한 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하게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 전체의 의견에서는 빠져 있기는 하지만 보충 의견으로 반영됐던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꽤 있네요. 첫 번째 세월호 사건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럼 그래도 상관이 없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됐었는데 묻지 못했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헌법 재판관들 소수 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적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었죠.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네요. 안창호 재판관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뭐 이 대안이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권분립의 틀 안에 있긴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뛰어난 대통령이 등장하면야 상관이 없지만 아닌 사람이 등장했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죠. 뭐 아님 도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공화정을 채택했겠습니까? 왕정의 경우 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만 나오면야 땡큐죠. 그런데 연상권이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폐지하고 공화정 한 명의 왕이 나올 수 없는 이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제 자체가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왕정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어버리지 않았냐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미국식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원집정부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총리에게 맡기든지 권력을 쪼개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예 의외의 권력을 넘겨버리는 의원내각제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권력을 쪼개고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언제든지 타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통령제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체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손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제가 독재자의 등장을 용인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대통령제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중에서 대통령제 국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의원내각제로 많이 가고 있죠. 여기에다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재판 간의 현 시국에 대한 지적들 중에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네요. 플라톤의 국가를 인용한 얘기가 좀 와닿은 것 같습니다.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미화되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탄핵은 결정이 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차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니다. 정치 외교편입니다. 형사사건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죠. 그래서 유무죄 결정이 납니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를 공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소를 유지한다는 게 특검은 끝났지만 검찰에서 이어서 계속 수사를 한다는 얘기죠. 계속 수사가 이어지겠죠. 사실 특검이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나오라는 증인들은 나오지는 않고 증언은 거부하고 청와대는 자료 제출한다고 하긴 하지만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한정된 상황에서 나름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언어인 부회장 이재용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들 기소 대상자가 무려 30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술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겠죠. 물론 이전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검찰이 이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한데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검찰을 그전에 못 믿던 검찰을 지금 갑자기 믿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찰도 새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굳이 편들 필요가 있을까요? 권력의 속성상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가장 맹렬히 공격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좀 지켜보는 것 안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요 혐의들 그중에 확인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 확인 안 된 것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정유란은 아직 귀국도 안 했잖아요. 이 건까지 다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매번 대통령 선거는 12월이었는데 이제 벚꽃 대선이라고 해서 벚꽃 필 무렵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네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현재로선 문재인 후보가 거의 독주체제로 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명 제3지대 빅렘트론 반 문재인 진영이 결집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갑작스럽게 시작된 대선이다 보니까 다른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큰 변수가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용 이어서 미국 대선 때 유독히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페이크 뉴스는 대부분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죠. 조작됐는데 유리하게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가짜 뉴스 방지 법안도 내놨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두게 됐을 때 이 가짜 뉴스가 끼치는 악용량 이것도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상황이 또 변했죠. 새로운 사회적 잣대를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기관이죠.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했다는 주장 뭐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없죠. 국정원이 해서 안 될 것을 했는데 국정원이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런데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또 안보 문제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는데 확실하게 안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엄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정원이 권력의 수단이 돼버린다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네요. 내용 이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본주의라고 하니까 일본하고 무슨 관계냐. 그 일본은 아니고요. 공소 제기할 땐 원칙적으로 공소장은 하나만 제출한답니다. 하나만 제출하되 그 밖의 것들은 첨부되거나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원칙을 지키는 공소과정이 재판과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게 또 빠져나갈 틈이 될 수도 있겠죠. 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자 내용 이어서 유일어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제조치 사드보복으로 단중 못하겠다. 뭔 소리래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죠. 그리고 WTO 재소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에 대해서는 재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안보 문제는 예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롯데를 제재하고 있는 기준이 원칙이에요. 당연히 지켜졌어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내부에 소방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승소한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피해 입고 끝나는 거냐. 물론 안보를 위해서 사드가 배치됐던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웃긴 거죠. 당연히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비 못하고 그냥 사드 배치를 진행을 해버렸던 게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한편 미국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배치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중단되어야 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최근 시민단체에서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죠. 권한 없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맞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배치돼도 문제인 거고 배치가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정치나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뒤에서 몰래 진행되는 건 여러 가지 의심을 사여 뭔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일본 외교 관계자가 부산 동구청장과 비밀면담을 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삼석 동구청장은 구청이 막을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이 문제가 왜 비밀면담으로 됐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더라도 동구청장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요. 좀 그러네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 보복 조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중 교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흘러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중국 정부도 이 문제는 많이 꺼리고 있어요. 더 이상의 심한 보복 조치, 이건 외교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나 교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면 좀 심각한 문제로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3.1절은 우리의 독립을 주장했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세계 만방에 우리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평화적 시위를 했던 그 현장에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같이 진행이 됐었죠. 평화로운 3.1운동을 계승한다면 당연히 평화롭게 갔어야 되는데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좀 보기 뭐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젊은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못내 좀 걱정스럽네요. 보기에도 뭐하고 끝까지 평화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최근 국내 배치 피로가 논의되고 있는 줌 월트급 구축함 얘기입니다. 무려 스텔스 구축함이죠. 레이더에 포척되지 않는데 강력한 기동력과 무장을 함께하고 있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비싸요. 한 척에 5조가 넘습니다. 이거 배치된다고 해서 북핵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 배치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장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더한 생각이 드네요. 무리해서 배치한들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용 이어서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대학 다닐 때 전라도 출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색과 별 상관없이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따지기에는 나라가 너무 작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지역 특색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문제보다는 그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글 검색을 봤을 때 지역주의는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지역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든 존재하죠. 그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은 있죠. 하지만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버린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꼭 선거 때 되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자신의 지역의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하느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스텔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안보체제 전체의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도입이 결정일엔 F-35 한반도에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 보여줬다고 하네요. 이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강경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